우리는 앞으로 두 주에 걸쳐서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유다서는 신학 성경 끝자락에 위치한 아주 짤막한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모두 22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이 유다서는 거짓 신앙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쟁을 앞둔 시점에 알렉산더 대왕은 탈영병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탈영병은 군법대로 다스리면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 탈영병을 보니 나이가 너무도 어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왕은 한 번 용서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병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왕의 이름과 같은 알렉산더였습니다 어린 탈영병으로부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왕의 피는 거꾸로 솟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누구입니까? 그는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동방으로 점령을 계속했던 인물입니다 인도의 인도스 강에 이르러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음을 보고 울었다는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자, 우리는 유다서를 공부하면서 유다와 같은 이름의 동일인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에는 찬송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이가 참 많았습니다 유명했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많은 유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리옷 유다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명의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악인이었습니다 그를 부를 때마다 붙는 이름 가리옷은 바로 유대의 가리옷 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의 출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가리옷 출신 아닌 유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다데오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데 반하여 이 가리옷 유다는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한 유대 출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일한 수도권 출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보다 훨씬 더 영리했고 유능했습니다 세례 출신인 마태가 있었지만 유다가 회계를 도맡아 하곤 했었습니다 그는 명석했고 그리고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삼십을 받고 선생님을 팔아넘깁니다 그토록 유망하고 신뢰받던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가리옷 유다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고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능성과 사탄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4보금서는 이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26장에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마가복음 14장 열둘 중에 하나인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가복음 22장 열둘 중에 하나인 가리옷 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가리옷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보편적인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예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역대 대작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놀라서 주여 나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근심하며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이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께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가리오 유다의 생은 얼마나 비참한 생입니까? 그런데 이 그림의 모델로 예수의 모델과 가리오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열한 명의 제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가리오 유다의 그림을 그려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시골 성당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가대석에서 찬양했던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빈치는 마침내 예수님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린 후에 가리오 유다의 모델을 찾아서 다시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모델 때문에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험악한 얼굴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한 사나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가리오 유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는 순간 다빈치는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로 보아도 사악하고 욕심많은 가리오 유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모델을 제안했고 그는 순순히 모델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명작 최후의 반찬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맞춰지고 일어나면서 청년은 다빈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에도 선생님의 모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다빈치는 이 술주정병이가 옛날 예수의 모델을 했던 소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인간은 누구라도 예수와 가리오 유다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의 가능성을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뿌리 깊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일찍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해 주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썼더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가리오 유다가 이 말씀의 실증 인물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지극히 값진 향유값 하나를 가져와 깨트려 예수의 발 아래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가리오 유다는 마리아를 크게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리오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자 그리고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내게 주겠느냐 그리고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던 욕망이 자라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죄는 그의 탐욕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삼백 대나리온 같이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바라보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은삼십을 벌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은삼십은 대개 다치거나 죽은 노예의 값을 지불할 때 책정되는 돈의 액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래서 그가 상해를 입거나 죽으면 소 임자가 은삼십세 개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오 오늘 이 땅에도 다시 예수님을 파는 자 없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려 유다가 이렇게 하여 취한 불의의 재물은 그에게 죄항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그는 그가 받은 돈 은삼십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먹매어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돈을 팽개쳤지만 때는 늦어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나쁜 행동이지만 더욱 불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저버린 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야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죄책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려는 신앙적 행위이지만 후회는 죄책까지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자 여기에 다른 유다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라 오늘 이 유다에서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 야구부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야구부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언급되는 야구부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단임 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의 저자 유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로 보건대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는 형 야구부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주의 형제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 야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부서 1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부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종은 권리도 없고 특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신의 주장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형 야구부처럼 동생 유다 역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야구부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동생이었으나 예수의 종이 되었던 유다 오늘 그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유다는 이 짧은 편지에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 돈과 권력을 쫓아간 이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이슬 찐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의 종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리옷 유다는 탐욕의 눈이어도 예수님을 팔지만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작은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그는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리옷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을 가시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오면 예수님을 오히려 피하십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 왕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어쩌자고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가리옷 유다에게는 예수님과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유다의 생각과 관심은 이 땅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동상이몽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로 예수를 믿되 평생 헌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헌밋지 않고 바르게 믿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동상이몽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동상이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을 돌복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동상이몽을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꿈을 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지나가며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은 예수님의 기도와 관심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욕심 뒤로 미루고 꿈과 관심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세상의 것에 두지 마시고 천국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유다스의 결론에서 창험하게 선포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새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창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종이 된 유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손꼽히는 창험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의 권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유다이지만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탐욕에 눈이 어두어 배도자의 길을 걸어간 가리옷 유다의 길 오늘 유다서는 그 길이 발람의 길이며 고로의 길이며 폐망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비록 예수는 늦게 믿었지만 마침내 주님의 종이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걸어간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길 성경은 그 길을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느 길로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탐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의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닌 천국을 이제와 영원토록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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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